엄마, 지금 저 친구들이랑 영내 편집을 보내고 있어요. 필리핀에서 온 곳이지만 기도로 통하고 그리고 한국 가서 건강하게 만나고 싶고 예주한테도 언니 없어도 잘 놀고 공부도 잘하라고 전해주세요. 그리고 아빠도 요즘 저에 왔으니까 술, 담배도 피지 말라고 먹거나 피지 말라고 하고요. 한국 가면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세요. 사랑해요. 엄마, 제가 없어서 건강해야 돼요.